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. 지금 우리 커미가 지금 배를 짜고 있습니다. 이거는 기존에 줄을 쳐진걸로 꾹꾹 눌러서 붙이는 것 같은데요 왕거미하고 지는 모습이 좀 달라 보이네요 왕거미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줄을 치는데 얘는 좌우로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서 줄을 치네요 신기하다 기존에 있는 거미줄을 쳐 놓고 그거를 꾹꾹 눌러가면서 그 줄에다 붙이는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을 하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아 바람쥬 합시다 생 육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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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